안녕하세요 오늘은 BHC의 뿌링클 스틱 뿌링솥떡 뿌링치즈볼 뿌링핫도그 먹어볼게요 잘먹겠습니다 빙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식감 고구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따가 고소하고 맛있게 말아야 고소하고 보다 달콤한 맛 너무 고소하고 탕후라우스 나는 고소하고 나는 고구마 고소하고 나는 고구마 고소하고 속 매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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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머 고춧가루 마늘이 들어있어요 명량이 너무 좋아요 근육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소한 맛 양념이 더 맛있게 먹는 맛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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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게 먹기 마늘을 먹으러 가지는 것 같아요 매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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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함 잘 먹었습니다